캠핑 초보 캠니를 위한 캠핑설명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모원가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인지 겨울 캠핑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겨울 캠핑은 다른 계절에 비해 챙겨야 할 것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특히 추운 날씨에 대비해서 보온에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오늘은 저희가 사용한 장비들을 중심으로 겨울 캠핑 난방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난로 저희는 주로 등유난로와 허막난로의 조합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등유난로는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난로로 캠핑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난방 제품이에요 사용이 간단하고 종류도 다양해서 겨울 캠핑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죠 저희가 사용하는 등유난로는 파세코의 캠프텐 제품이에요 둘이 1박 2일 사용하기 딱 좋더라고요 유리창을 통해 은은한 조명 효과도 주고 난로 상판에서 물도 끓이고 간단한 요리도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부피가 작아 갖고 다니기 부담없네요 이외에도 용량이 더 큰 난로 제품도 많으니까 인원과 용도에 따라 난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목난로는 나무를 연료로 하는 난로로 겨울에도 텐트 안에서 나무를 떼면서 불멍을 즐길 수 있어요 화목난로 위에서 요리도 할 수 있어서 겨울 캠핑에 재미를 더해주죠 하지만 계속 나무를 넣어줘야 돼서 메인 난로로 사용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화목난로는 보존한방으로 사용하고 메인으로는 등유난로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우선 등유난로로 시작하시고 차차 화목난로를 들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전기매트 겨울이면 가정에서 전기매트나 온수매트 많이 사용하시니 익숙한 아이템일 거예요 집에서 쓰시는 걸 그대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캠핑용으로는 부피가 작은 제품으로 따로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캠핑할 때는 휴대하기 좋은 제품이 여러모로 편리하더라고요 전기매트는 주로 자식모드 캠핑에서 넓게 깔아놓고 사용하는 난방용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1인용 전기매트를 각각 하나씩 쓰고 있어요 야전 침대에 1인용 전기매트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1인용이라 부피도 작고 혼자 사용하다 보니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기에도 편하고요 밖에서도 뜨끈뜨끈뜨끈 전기매트에 몸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처음엔 정말 신세계였어요 전기가 필요한 제품이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캠핑장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전기를 연결할 일선도 따로 챙기셔야 되는 건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세번째 핫팩 저희는 백패킹으로 시작했는데요 겨울 백패킹의 난방은 핫팩이 최고였어요 부피도 작은데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도 뜨끈뜨끈하게 오래가는 핫팩은 겨울에 없어선 안 될 아이템이죠 그동안 시중에 나와있는 다양한 핫팩은 다 섭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저희에게 딱 맞는 핫팩을 찾았는데요 바로 군용 핫팩이에요 군용 핫팩은 일반 핫팩에 비해 크기도 크고 가격도 더 비싼데요 비싸고 큰 만큼 일반 핫팩보다 훨씬 오래가고 성능도 좋더라고요 실제 군인들이 혹한기 훈련에 사용하는 핫팩이라고 하니까 왠지 겨울 혹한기 캠핑에서도 거뜬할 것 같다는 심리도 작용한 것 같긴 한데요 정말 오래가고 따뜻해서 계속 주머니에 넣어두다가 잘 때는 침낭에 넣고 자면 훨씬 따뜻하게 잘 수 있어요 저희는 잘 땐 난로를 꺼놓거나 줄여놓고 자는 편이라 핫팩은 주머니에 하나, 침낭에 하나 이렇게 두 개 정도 쓰고 있어요 잘 때 침낭에 넣어두고 자기 좋은 아이템으로는 유단포나 날진등이 있는데요 따뜻한 물을 넣어 사용하는 보온 제품이에요 잘 때 꼭 껴안고 자면 침낭 안좋은 훈훈해지고 꼭 작은 고양이를 안고 자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 좋더라고요 유단포 대용으로 날진물통을 활용하기도 해요 핫팩킹할 때는 자고 일어나면 침낭 위에는 다 얼어있어서 그때 끓일 물을 확보하는 용도로도 날진내 물을 넣어놓고 자기도 했어요 침낭 안에 넣어두는 물은 얼지 않으니까요 핫팩이나 유단포, 날진물통 등을 사용하실 때는 저온화상에 유의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저온에 노출되어 있으면 피부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네번째 동계 침낭 겨울을 제외한 계절에는 3계절 침낭을 사용하지만 겨울엔 꼭 동계 침낭을 사용하셔야 돼요 난로나 전기매트 같은 난방장비를 사용하신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잘 때 몸을 감싸줄 침낭이 따뜻해야 체온이 내려가지 않으니까요 동계 침낭은 3계절에 비해 두툼하고 따뜻해서 잘 때도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게 해줘요 저희가 사용하는 침낭은 몽벨 EXP 제품이에요 겨울 백패킹용으로 사용했던 거라 따뜻하면서도 작게 패킹돼요 동계 침낭에 핫팩 2-3개 넣어주고 자면 아침에 나오기 싫을 정도로 포근하고 따뜻해요 난로 없이 침낭에만 의지하던 백패킹에도 유용했으니 난로를 사용할 때는 더욱 든든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조금만 추워져도 동계 침낭만 있으면 어디서든 아늑하게 잘 수 있어서 든든해요 전기나 다른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겨울 차박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사용한 장비들을 중심으로 겨울 난방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핫팩부터 등유난로까지 캠핑 스타일과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셔서 겨울 캠핑에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집처럼 따뜻할 순 없어도 겨울만의 서늘한 감성을 즐기신다면 충분히 겨울 캠핑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난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준비해 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잠시 부터 감사합니다.